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는 장애인식계선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일이라고 합니다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통합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대해 여러분에게 똑소리나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강사입니다.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것을 맹쾌하고 똑소리나게 소통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. 꿈은 이루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.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. 달려가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날씨였습니다.